따돌림과 폭력을 당하는 한 소녀 일상이 된 그들의 폭력으로 소녀는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참혹한 교통사고로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살아남은 아빠와 딸 떠난 아내의 흔적을 견딜 수 없었던 아빠는 사고가 났던 차를 길에다 버려버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그래도 그는 아내의 죽음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죠 무기력한 아빠를 배려하는 착한 딸이었던 알레는 낯선 학교에 혼자 씩씩하게 등교하는데 걱정과는 달리 금세 새 친구를 사귀고 아빠도 새로운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녀도 엄마의 죽음은 큰 아픔이었죠 사춘기 딸과 대화가 어색한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 같았던 아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를 괴롭혔고 딸까지 속을 썩이자 도저히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아빠 걱정에 몰래 식당일을 돕는 알레 아빠는 쉽게 마음을 잡지 못했고 알레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친구들이 권하는 약을 거부하고 호세와 눈이 맞은 알레 술에 취한 그녀는 촬영하는 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다음 날 저녁 그 동영상이 정교생에게 전송된 걸 알게 되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엔 모멸감 가득한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호세 다음날 용기를 내 학교로 가는데 어김없이 알레를 괴롭히는 남자아이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마저 알레를 비난했습니다 아빠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마음을 잡은 아빠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죠 다음날부터 직구 중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는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알레 아빠는 사춘기 딸의 반항이라 생각합니다 호세를 짝사랑하고 있던 카밀라는 아레 알레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그녀의 머리카락까지 잘라버립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의욕을 찾은 아빠는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 거짓말을 한 아빠에게 실망한 알레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다니는 그녀는 점점 지쳐갑니다 알레의 생일날 오물 케이크를 준비한 악마 같은 아이들 자기 편은요 그리고 이제 발매됨 Barnett 개의 머리카락이 자기 편의 whoever 사이브 자세히 알 수 있게 끔찍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빠 걱정에 발길을 돌립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는 날 하필 악독한 그 아이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되고 화장실에 간 사이 알레를 가둬버립니다 밥 한 끼 먹지 못한 채 갇혀 있어야 했던 알레 화장실에서 끔찍한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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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함께 바다에 들어가는데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지만 혼나는 게 두려워 도움을 정하지 않았죠 진실을 감추는 아이들 한 걸음에 달려간 아빠는 사람들과 수색을 하지만 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 사고로 덮으려는 경찰들 경찰을 믿지 못했던 아빠는 탐정을 고용하는데 충격적인 동영상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밤새 분노에 몸서리치는 아빠 호세를 미행한 다음 그를 납치합니다 죽었다 생각한 알레는 살아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집을 찾아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었죠 호세를 데리고 딸이 사라진 바다로 가서 배를 빌리는 아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호세를 먼 바다에 던져버리고 무덤덤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엄마의 죽음 이후 아픔을 이겨내려는 딸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아빠 아빠가 우울에 빠진 사이 실수를 저지른 딸은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그들의 폭력을 침묵해 버렸는데요 그 때문에 가해자는 승자가 되고 피해자는 죄인이 돼버리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끔찍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관찰자가 된 것 같은 고정된 화면 속에서 비명이나 통곡도 없는 두 사람의 절제된 감정은 관객이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애프터 루시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